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인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맹절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 보고마에 또 하나님의 성교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취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지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어라. 제목으로 추석 구정주간에 또 가문 보금화의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번 오늘은 추석이고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원래 이 추석은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15일을 추석을 이렇게 음력으로 해서 한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추석은 신라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온 우리의 또 고유 명절이고 그 안에 포면적인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모이고 부모님을 또 찾아뵙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또 만나는 민족의 절기로 이렇게 오랜 부분을 차려잡고 있지만 그 영적인 또 이면적인 부분은 재와 사망의 법인 이 사단이 그 보여지는 우리 문화 속에 흑암질기로 또 죽음의 또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섬기고 그 소상을 섬긴다는 미명화에 자기들을 귀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의 재래 제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온 나라가 동시에 영적인 지각변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적으로 깨워서 가족이 또 가문이 모이는 이 자리에 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또 많은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적인 배경은 추석이라는 중요한 명절로 우리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믿는 자나 부신자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이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워서 사단인 이 교묘한 영적인 우리를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재와 사망의 법안으로 올물을 매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생명의 성령을 법을 가지고 우리는 또 가문 안에 성교사로 들어가서 가문 보금화의 축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팀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 빌리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디아의 만남을 통해 큰 또 하나님의 제자의 응답을 받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이 자를 치유해 주므로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두들겨 패서 또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 있는 그 사항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대지 1의 제목은 가문 성교사의 사명입니다. 25절에서 29절 그 말씀에 바울과 신라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자신이 성교 때 팀과 함께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여기에 내놓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세계보고마의 성교 속에 하나님의 또 이 시간표에 따라 이 감옥 안에 또 바울과 함께 또 들어가서 여기에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잔양과 함께 이 한밤중에 이들이 잔양하고 기도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이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린 복음 가진 자들은 감옥 아니든 환경과 문제 사건 어떤 곳에서도 복음 가진 자만이 가지는 축복이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감옥 안에 제수들이 듣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모든 개인이 감옥의 안에서 쇠사슬로 묶였던 부분이 다 풀려지는 역사 속에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놀라서 자기가 자교를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네 몸을 헤아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이 또 전파되고 가문과 가정과 가문이 예수를 믿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또 감옥 우리 또 경제적인 어려운 또 보이지 않는 감옥 또 가문 안에 들어가서 분쟁과 또 이 가족 간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 감옥 안에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과 신라처럼 이미 아마 가문 보고만 일어나서 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또 추석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잡고 영혼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구원의 축복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으로 사주팔자 운명 가문의 대물림은 다 끊어지고 우리는 가문 안에서 빠져 매수 믿는 순간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가문의 배경 또 우리 나의 홀로의 또 예수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은 우리는 또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또 가정과 가문 안으로 가문 성교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문 보고만은 우리가 뭐 팔라완이나 필리핀 팔라완이나 케냐나 이렇게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문은 더더욱 긴 시간과 너무나 많은 또 눈물의 기도가 또 필요한 것이 이 가문 보고마의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가문 보고마의 또 이 축복을 오늘 이번 또 우리가 추석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양과 우리는 이미 전도와 성교 속에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미 기도한 그런 축복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또 가운데서도 또 저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또 개인은 구원받고 또 또 가정도 또 구원받은 축복은 있는데 가문이 아직 보고마가 안 되어서 또 아직까지 제사 문제와 부신 가문 안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또 가문 보고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애통한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린가 또 눈물의 기도와 인내와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부모님이 가문 보고마 부모님이 가족 보고마 또 예수를 믿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또 영적인 싸움과 부모님을 영접하는 부분에 목사님이 세 분이나 오셔서 저희 부모한테 쫓겨가고 그래도 끝까지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이 축복이 부모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분이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또 가문가 우리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 부분입니다.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그 가문의 성교사로 세워서 가문 보고마가 시작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237 나라의 우리 보고마의 또 한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 가문 보고마는 그냥 개인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237 또 우리 성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문은 237 나라의 한 나라를 차지할 만큼 오랜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 팔복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없으면 이 가문과 가족은 내 개인적인 또 이런 상처와 또 감정에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쏙쏙히 뺏속 깊이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가문 보고마의 부분은 정말 팔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자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과 가문 보고마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문 성교는 언약자본자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옥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의 비밀과 찬양 속에 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이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추석주간 특별히 오늘 이 추석날 불신자 가문에 그리고 우리 또 불신자 가족 안에 만나지 못하면 기도로 또 만났을 때는 또 하나님이 그 중에 정말 구원 얻을 자 또 함께 기도할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또 동력자의 그런 만남이 또 일어나서 가문 보고마가 이번 한 해 동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올해 우리 이번 전 세계적인 이 편데믹 현장 속에 우리 또 가문의 하나님이 놀라운 성교를 우리가 다 밖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더욱 가문 성교 우리가 가문 성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은 영적인 이 오랜 부신자에 있는 또 가문이라면 제사의 줄기 또 유교의 줄기 불교의 줄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언약자분자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 발에 든든히 묶여져 있던 차구가 다 풀어지는 그래서 개개인의 물이 묶여있던 사주팔자가 끊어지고 그 형제 자매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가문이 흔들리는 그 또 가문 보고마의 역사가 우리 모든 불신자 가문 속에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가문 보고마는 한 사람의 기도 팀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추석 주간이나 구정 주간 이 명절 주간은 사단이 제사라는 부분으로 모여서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는 제사라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단은 교묘하게 형제 간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또 이 속에 믿는 우리가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더욱 가문 보고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또 먼저 믿는 자는 더 많이 부모를 육신적으로 섬기고 또 강단에서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양보할 것은 100% 또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가문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구원의 역사입니다. 30절에서 34절에 이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소리 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 그 가족과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을 또 집으로 또 모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 그 가문의 기쁨과 잔치가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제수의 가정은 더 큰 축복이 뭐냐 바울의 제2차 성교 여행 속에 일어나는 가문이 성교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예원교의 모든 모티브는 성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보고만은 이제 성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작의 응답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지키던 제수가 도망가며 그 모든 법적인 부분은 간수가 책임을 지고 사형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미리 자교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제수의 몸들이 다 여기에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모에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안에 바울과 신라 때문에 그 안에 갇힌 제수들까지도 다 제수들을 묶어놓았던 그는 차구가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간수 가정과 간수의 보금이 전해지는 놀라운 성교의 응답이 가문 보고마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추석주간 오늘 추석날 이 본문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문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또 가정 가정마다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또 가문의 그런 보금화가 열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또 기도 속에 가문 보고마는 기도의 단이 차지면 그 지역의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문을 살리는 우리가 후대의 축복은 그 다음 반드시 또 이루어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후대가 세워져서 그 후대가 또 믿는 가문의 역사와 또 성교가 이어지는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또 가문 보고마 또 세계보고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기쁨과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또 이번 우리 추석 주간에 하회와 하목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또 이 아픈 것을 육신으로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축제지요 축제 이 세리마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찬치를 베풀고 자기와 같은 세리,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 찬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위에 이 생명축제의 찬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이고 가문과의 또 만남이기 때문에 하회와 우리 마음의 서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회하고 하목하고 그래서 또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문 보고마를 위하여 우리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이번 주간에 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는 또 우리가 그 다음 구정주간, 그 다음 또 추석주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을 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문 보고마는 가문 성교 캠프입니다.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우리가 장세기 1장 4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인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봉 1장 4절 그 생명의 빛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주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이전처럼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 일은 이번에는 적지만 하나님 기도와 또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하나님 가문 성교사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 성도님 가정위에 하나님 가문 성교사의 사명의 역사로 하나님 생명의 생명고원의 역사와 후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정말 하회와 지우와 또 하목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건데 개인에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이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보고마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